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충남 지역에서는 어제에 이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평균 3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와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로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거나 감축 운영이 시행됩니다. 세종도 충남에 이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추가됐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과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등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